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이 입니다 오늘 제 난초여행 88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어젯밤에 혼나셨죠 저희도 부양의 무풍이도 어젯밤 군에서 선 불침범 이래 어제 불침범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온실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람도 심하게 부르지만은 부양 온실이 원체 튼튼하게 지은 온실이라 가지고 까딱없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고 잠깐 우리 바닥에 물이 이제 이래 가지고 침수가 되어가 조금 해가지고 덕분에 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대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하고 어 음 지금 보다 바닥 한번 봐보세요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거 깔끔하게 마무리 돼 가지고 그냥 이게 한 5cm 정도 바닥에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 그 정도 점이 아니 있습니까 다른 데는 1m 도 막 이래 가지고 2m 도 첨수가 되는데 저희들은 참 고마운 일이죠 어 축복 받은 땅에 여기가 어 또 그러고 어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들 어 이게 모두 염려들 뿐 그죠 이게 참 너무나 큰 어 저희들이 위안을 받고 아니 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물신 양문으로 걱정해 주신 그죠 어 구독자님 음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어 늘 어 부양은 어 어 새롭게 발전해 가지고 어 좋은 꽃들 꼭 해 가지고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88회전 안초 여행은 간혹 전해 가지고 오늘 이제 이래가 꽃이 이제 저희들이 음 요 장 그 그게 큰 나고 나니까 안심 한 개 두 개씩 안 씁니까 이 여러 줍니다 여러 줘 가지고 어 지금 보이시죠 멋있죠 여러 주사 있습니까 한 개씩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이래 가지고 여기에 어 오늘 간혹 여러 개 이제 꽃이 나와서 오시는 분 이 구경 하시라고 또 유튜브 안 있습니까 이게 채팅하는데 그죠 이게 어 보기가 어 좋을 것 같아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영상 속에 담아 봅니다 음 88회전 난초 여행은 그죠 어 어 지금 그라나들이 어 꽃이 하나둘씩 인자 이래 재피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물을 안 주는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는 다이안 킨 인데 어 꽃이 내송이를 피었습니다 내송이를 피어 가지고 아 올해는 채군데서 꽂이노가 볼만 하겠다 싶은데 꽃이 이래 불행이 도 한발부에 많은 꽃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옆에 서니까 향이 진등합니다 어 저번에 우리의 골디나 사신분 그죠 아직도 큰 제약이 계속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골디나는 계속 이 발부만 완성이 되면 꽃이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전 12월 전시회 때까지 안 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피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르시면은 1년에 1년에 약한 4개월을 가는 꽃들 볼 수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잘 이래 가지고 구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제 저희들도 판매를 하겠지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그 예쁜 꽃은 저희들이 예쁜 예쁘다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난초여행 방송 하는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 뭔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은 물을 안 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물주면은 다시 신하로 가버립니다 어 물주고 요것도 이제 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어 어 음 저쪽에 김경양씨 축하드립니다 꽃대 물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두개 이제 하였던가 한개도 여기에 보니까 이게 꽃대 물었습니다 어 보이시죠 꽃대 물었으니까 아마 여기에 꽃대가 확정되고 나면은 이제 배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보내도록 하고 저희가 여기에 잠깐 음 보여 드리지만은 음 어 그래 하나가 어 요정도 시기가 되면은 요정도 시기가 되면은 물을 주지 말고 기다려 봐 보세요 어 요정도 시기가 되면은 요정도 지금 요 시기에 요정도 컸으면은 한번 기다려 봐 보세요 물을 주지 말고 기다리면은 뭔가 모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정도 되면 딱 물을 한번만 더 주고 기다리세요 물 끝까지 주지 말고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이 꽃은 무조건 다르고 나옵니다 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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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한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짚어 가면서 꽃들 보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 보이시죠 어 어 요렇게 발부도 참 팡팡하게 아니었으면 그런정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 부풀어 오르고 순간적으로 이래가 발부 크는 것은 순간적으로 큽니다 순간적으로 그러고 요거 싱크인 테나리오 셀프 이렇게 꽃대도 요아도 꽃도 물었습니다 꽃대 올해 최대한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일곱대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우리 전용 워크네나 워크네나 그 하고 저 안에 보면은 노을이도 이래 가지고 꽃대를 물기 시작합니다 아 노을이도 하고 저기에 바른 셀프도 아니 있습니까 꽃대를 물었습니다 물고 저 안으로 가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안에 들어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발부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거에요 한번 봐보세요 그죠 아 이 심합니다 좀 그냥 제가 아 물만 줬을 뿐인데도 이렇게 안 있습니까 심하게 안 있습니까 부풀어 올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안 있습니까 그죠 어 어 제가 방송 했던 것처럼 안 있습니까 그죠 식물에 혼돈을 주면은 혼돈을 주면은 이게 빨리 안 있으면 식물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제가 선택을 하시든 딱 한 분만 선택을 하시라는 그분 그런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저쪽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잎이 누렇게 떨어져 가지고 붙어 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안 있습니까 그 정도 뒤에 썼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막 이게 이게 진짜 정말 아니 있습니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폭풍 성장을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아니 있습니까 꽃다 있습니까 막 바깔바깔바깔바깔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 또 여기도 꽃 나오죠 그죠 꽃 나오죠 어 안에 여기도 꽃도 꽃 나오네 이렇게 보시죠 보이죠 지금 밟으면 완성되면 아니 있습니까 그냥 그냥 그대로 꽃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 올해 어 제가 꼭 하나를 피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뭔가 311번 아니 있습니까 요거 어 지금 현재 꽃들을 자리를 잡고 잡기를 시작합니다 하고 어 여기저기서 아니 있습니까 꽃들 많이 밀어내고 저 안에도 꽃대 밀었죠 요것도 지금 꽃대 물어죠 어 지금 아마 한 추석제도로 아니 있습니까 꽃들 거의 다 맺을 거 같아요 올해는 뭔가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거 같네요 여기도 여기도 꽃대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어 빠르게 진행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아마 전시를 조금 앞당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안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몬스터들아 이게 오시는 분들 보다 이 비싼 놈을 이 천덕구르기로 한다고 아니 있습니까 이제 하는데 요즘은 야 똥값 됐습니다 야 들 저희들은 이게 좋아서 다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걸 사셔 가지고 이게 두기 목적으로 하신 분들 두기 목적으로 하신 분들 이분이라 가지고 이 비해가 좀 속출하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번식을 해 가지고 내만 돈 버리면 된다 이 식으로 하는 것도 혹시 우리 난처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가죠 저희들은 한정 수량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혹시 가지고 가 가지고 이게 꽃이 좋은 걸 가지고 조직 배양이나 해 가지고 대량 생산 해 가지고 내만 돈 버리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어 그거는 조금 아니 있습니까 식물을 기를 때 아니 있습니까 조금 모덕적인 거에요 저희들은 거의 한 품종에 250개만 딱 안 있으면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뭐 아마 조금 저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배운 지 3년밖에 되질 않아 가지고 실력이 그것밖에 되질 않아 가지고 앞으로 차츰차츰 더 좋은 기술을 배워서 아니 있습니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꽃입니다 우리 부양이 이게 부양 기술을 해 가지고 그래나를 해 가지고 실생부양을 하니까 아니 있습니까 조금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부양은 꾸꾸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보니까 또 현관에 보니까 토분을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저 일본에서 베끼어 왔습니다 베끼어 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일본보다 더 좋게끔 만드는 걸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들이 베끼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그래도 뭐 부양토분이 부양토분을 얽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좋으니까 베끼었겠죠 그죠 구독자님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발범을 해도 아니 있습니까 구독자님들은 먼저 사신 분들은 아니 있습니까 그 내막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구차한 그런 변명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꽃까지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생산해 가지고 많이 파십시오 팔고 해 가지고 부양토분을 어떻게 하든 아니 있습니까 앞질러 가세요 앞질러 가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파시면 됩니다 여기도 꽃 나오고 저희들은 여기에 여기도 또 꽃 나옵니다 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요번 태풍과는 한 일주일 상간이 아니 있습니까 약 한 2-3매 가분이 아니 있습니까 꽃이 동시에 확 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차 밟아가 난 것들 과들은 조금 늦어지겠죠 늦어져 가지고 꽃을 12월에 피해 가지고 1월 달이나 그때 좀 가겠죠 꽃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꽃 밀어내는 거 보이시죠 꽃 놓죠 안에 저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밟아 큰 거 있는 아이들도 여기 꽃 밀어내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도 밟아 전신 만신이 아니 있습니까 꽃입니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길으시다가 길으시다가 한 요정도 되면 요정도 되면 물 아니 있습니까 새로 새나 뿌리 내리고 이러는 거 물 다 끊어 버리세요 물 주지 말고 아니 있습니까 전체 난처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꽃이 안 나오면 또 한 15일 있다가 물 한번만 더 주시면 되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멋진 꽃들 보게 될 겁니다 아 여기도 또 꽃 나오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보이시죠 꽃이 보이고 저쪽에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내가 잠깐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이게 큰 돼지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고 여기에 여기에 이게 아마 이런 꽃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쳐다보면은 측면으로 보면 돌려보면은 볼록하다 아닙니까 요쪽에는 납작한데 측면으로 보면 약간 볼록하다 이게 이제 꽃이 부부러져 올라오는 그런 냉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두르기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요 시기에는 물을 너무 가급적 자주 영양질서 성분을 주면 꽃들이 안 되고 아니 있습니까 그냥 아니 있습니까 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요 시기에서는 어 마감부 케이가 마감부 케이가 드러나 아니 있습니까 인상가리가 드러나 함량이 높은 거로 써주세요 쓰면은 분명히 꽃을 겁니다 여기에 아 진짜 아니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 서면 급날 정도로 아니 있습니까 올해 난초들이 부풀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원체 많은 케이기 때문에 이 짜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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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니 있습니까 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되는 것만큼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지라면 와 여기는 꽃이 많이 나오네 몇 군데가 나오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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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를 밀어내기 때문에 금방 이거 대주가 될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요번에 판매를 했을 때 저희들이 비싼 가격으로 하면 작은 건 비싼 가격으로 하면 비싼다 그럴거고 꽃 꽃이 피면 柑ектор 꽃까지 해가지고 4발버를 해가지고 잘라 가지고 판매를 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이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대로 통째로 해가지고 두하분 값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십니까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로 이래가지고 돼야 꽃이 이래가지고 무리하기 거기 없이 잘 오기 때문에 대두리기면은 세발번 두발번 이렇게는 잘라가지고 저희들은 박한 그런 상술은 쓰진 않습니다. 이게 꽃이 정말 아니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뒤에 아니십니까 이게 꽃들이 핀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저네들은 자르지 못합니다. 꽃이 붙었을 때는 제가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있는데 꽃이 피기 전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잘라가지고 분촉을 해가지고 판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양보다 가격을 조금 낮추었어요 아니십니까 이런 파는 얄팍한 그런 그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라리 많이 해가지고 해도 아니십니까 조금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낫지 난처도 골뱅이 들고 사람도 아니십니까 마음이 속이 상해하게끔 해가지고 이 난체를 좋은 취미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가지고 대두리기면은 제가 대한민국에 최고로 비싼 워크랜을 판매가 되더라도 아니십니까 다소 식물이 살 수 있는 식물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님 여기 한번 봐보세요. 판매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이죠? 제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죠? 그죠? 엄지손가락보다 더 큽니다. 이게 이런 자 여기서도 이게 꽃대가 여기 미리 내내 이게 지금 여기에 미리 나갔다면 여기는 꽃이 어마어마하게 그겁니다. 주 안에도 와! 판매가 아마 터져 나가는 정도에요. 올해도 올해도 아마 지난해처럼 아니십니까? 꽃은 폭풍적으로 아니십니까? 지난해 전시회 타이어에 못 올라가고 아니십니까? 탈락된 개체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많아가지고 올해도 그런 결과가 아마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멋지네. 오늘 여기도 꽃들 요것도 안있습니다. 올해는 전시회에서. 지난해는 이게 꽃들. 내가 물을 많이 줘가지고 꽃이 없이 피웠는데 올해는 꼭 꽃을 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태풍도 관심을 태풍 때문에 부양을 부양원실에 관심을 너무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88회차 난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